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96페이지에 물건별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있죠 얘도 별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론에서 한 6문제 나온다 그러면 계산이 한 2개에서 3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빼고 나머지 이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어의 인식만 잘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별 평가를 보시면 제일 먼저 토지가 나와 있어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는 이거는 원가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이 돼 있을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더라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살림을 평가할 때는 거기에 나온 대로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나무만 거래하는 사례를 구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소경목림이라고 해요 지름이 작은 한 5cm 정도에 대한 묘목이 있죠 걔는 우리가 원가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묘목을 우리가 심을 때 들어가는 비용 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살림을 할 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그 다음에 소경목림이라고 해서 지름이 작은 묘목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쓴다는 거 이거 한번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는 거 구별하시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하고요 자동차 그래가지고요 6번하고 7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줌 부동산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가 자동차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톤 이상의 선박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요중에 얘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예요 자동차만 시장에서 중고시장도 발달되어 있고요 사례를 구하기 쉽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거래사례가 빈번하진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가법을 쓴다는 거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것은요 거래사례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을 때 공장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있죠 얘들은 수익환원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해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요 얘는 성이 같죠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용자산 쪽에서는요 영어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영어권에 대해서는 수익환원법을 쓴다는 거 이게 무용자산에 대해서는요 그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어권에 대한 부분은요 전국에 영업망이 있잖아요 이게 이미 다 구축이 됐잖아요 그것도 가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장에서 상장된 애들 있죠 얘네들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비상장 애들은 수익환원법을 가치를 우리가 반영해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꾸준히 출제가 되니까 그거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페이지로는 513페이지에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부분은요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 등을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거래할 때 참고도 하고 과세를 하거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할 때 그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요 토지 가격의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을 때요 이 주택에 대한 거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표준하고 개별로 나누는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은 이거는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구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도 시험에 나와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 공통적으로 이 결정 공시하는 주체 있죠 여기 나와 있을 때 토지가 표준지가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있죠 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표준이 들어간 애들은 다 국장이에요 그렇죠 개별이 들어간 애들은 다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시, 국시, 국이다 이렇게 결정 주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요 다 30일이에요 가격을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럼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개에 들어가면 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토지가격 공시제도라고 514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죠 토지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요 거기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는요 국장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의 가격을 조사평가한 다음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의 토지 특성의 중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대가 들어가 있는데 대는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지가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특성의 중용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요 토지 용도의 안정성 그 다음에 토지 구별의 확정성 여기는 아직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를 따서 한다면 대, 중, 안, 확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토지 특성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있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으로서는 주로 도로라든가 대로 쓰여지겠다 그러면 대가 가장 많다 그러면 그걸로 정해진 그런 토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시적인 용도로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농지를 표준지를 선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다른 토지에 비해서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옆에 515페이지에 보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지가의 실제 용도 기준 평가라고 해놨죠 거기 대가 들어가는 거는 대는 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실제 용도라는 것은요 공시 기준일 현재 실제 용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토지를 가서 확인했을 때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공시 기준일이라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때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거기도 지가의 대라고 돼 있는데 대는 빼버리시고요 나지 상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실제 용도 기준 평가고요 그 다음에 나지 상정평가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요 토지 상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지 상정평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 개발 이익을 반영을 해줄 때 이게 이제 토지의 우리가 가치를 판정하는 시점에서 개발 이익이 현실화 구체화 돼 있어야 돼요 잠재적으로 소문만 갖고 이런 거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도 지가의 대개발 이익이라고 되는데 대는 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 평가에 대한 원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실 때 시험에서는 이거는 출제했어요 그런데 나지 상정평가의 원칙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지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나지란 지상의 건축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저해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시가를 평가할 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더라도 이거는 가치에 반영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어요 공시사항은요 단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지가에 대한 부분에서 가운데 표준지의 지번이 있죠 거기 사이에 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생략하시면 돼요 그죠? 대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정오페를 올려드릴 때 거기 안에 수정을 해서 명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서 거기 지세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토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주택에는 지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지에만 이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라고 있죠 효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지가의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앞에 지가의 대라는 거는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산정 기준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효력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가게 되면 표준지 공시가의 이신청이 있죠 며칠 내로? 30일 내로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러면 국장은 이신청관이 만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다 30일이에요 그리고 결정 공시주체에게 이신청을 제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건요 이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를 산정할 때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이거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지를 가지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것이지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작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기 보시면 명시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요 따로 그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따로 개별 공시가를 다시 또 산정할 필요는 없더라 그것도 여러 번 시험에 인용이 된 거니까 그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517페이지죠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1번의 의, 그 다음에 2번의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그랬을 때 그 밑에 1번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4번의 개별 공시가의 이의신청이라고 있죠 여기도 역시 며칠에 30일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그렇게 명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에 대한 것도요 옆에 517구 쪽에 하면 주택가격이 구속이 돼 있는데 표준주택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역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별주택가격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표준주택에 선정해서요 거기 지문 3번에 가시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요 그냥 표준주택 가격이 그 단독주택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 4번에 보시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요 부동산원에 의뢰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 10일부터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국감정원이었는데요 법령이 바뀌면서 한국부동산원법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은 거기서 산정한다 그런 거 참고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9쪽에 하단에 가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표준주택의 전세권이나 그 밖의 사용수익을 저해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거 519쪽에 맨 밑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4번에 이신청이라고 해놨죠 역시 며칠 30일 표준주택이니까 누가 국장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거는요 특별한 내용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개별주택은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21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누가 국장이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공동주택가격을 별점 공시할 때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522페이지에 가면요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이 있을 때 거기도 양가로 3번에 가면 표준주택하고 똑같아요 공동주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의 사용수익을 저해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역시 없는 거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가면 6번에 공동주택가격의 이신청이 있죠 누구에게? 국장에게 날짜는 30일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523페이서부터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게요 비주거용이라는 거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도 보면은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을 때요 얘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누가? 국장이 개별로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걔 들어가면 다 시예요 그리고 집합부동산도 누가? 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된 설례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구별을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갑자기 한 번 지문이 나와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한다면 틀리다 이런 요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절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공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부록에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명시가 된 이유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조문 안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원래 학교론에는 관련 법령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얘 말고도 리치법인 부동산 투자해서법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령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넣어놓고 필요한 거는 법이 개정이 된 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서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이 안에서 발생한 오타나 이런 것들을 정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언제든지 반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인문강의라든가 기초강의 할 때 거기다 인사하고 서로 답글도 달고 그러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운도 내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퀘어 제품을 정리해봤습니다 핸드폰 사용 해수용